탈부검인의 강제북송 현장 사진을 안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 이 사진 속에 보여진 강제북송을 거부하는 탈부검인의 강력한 저항과 몸부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심하게 요동치고 분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탈부검인들은 귀순이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줄과 안대로 포박되어서 판문점으로 호송이 되었고 사복을 입은 경찰특공대 8명의 사무안 경비 속에서 북측으로 강제북송이 되었습니다. 강제북송을 거부하는 몸부림과 절규가 사진 몇 장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변해버렸는데 과연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은 왜 공개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 번 해당 사진들을 보고 또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명의 남성이 휴대폰으로 보이는 기기를 손에 들고 강제북송 현장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공유를 했고 모광송사에 제보도 있는데요. 반응은 아주 뜨거웠고 해당 영상이 하루빨리 공개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공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조화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속에서 포착된 두 명의 남성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통일부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강제북송 현장 사진을 공개할 때 영상은 없냐? 라는 질문의 동영상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두 명의 남성이 휴대폰으로 보이는 기기를 손에 들고 현장 상황을 찍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명은 사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군화 색깔이나 군복의 형태로 보아서는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은 아닙니다. 미군의 복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이런 장면은 분명히 영상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강제북송 당시에 영상이 확인되고 확보되어 언론에 공개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불어닥칠 그 파장은 엄청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강제북송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강제북송된 탈북선완들은 16명을 죽인 역기적인 살인마이며 비순이도가 의심스러웠다고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기가 막힌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라 납부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줄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코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 귀를 현혹시키는 발언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한 사건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신색깔론, 신복품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노력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매일매일 좌편향 방송을 통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트려 놓으려고 여론조작 몰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조작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 강제북송 사건은 그와 살이 문재인으로 직접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당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그들의 뻔뻔하고 야만적인 악행들이 고스란히 밝혀져야 할 겁니다. 이번 강제북송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얼마나 숨길게 많았는지 국민과 세상을 속이면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강제북송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악행들의 끝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시간은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장두놈이 머리는 숨겨도 꼬리는 감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